새나무 잎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부 15세기초 주격죽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문 우 치격상풍열 두목적총통 목시황황 주격 50편 정세 석고삼량 이수삼대 잔전지 이대잔 거제 징청 입속행미삼 합죽 함자죽 후수 입사당인량 직지 번영문 또다른 방법 흉격풍열 눈에 핏발이 서고 붓고 아프며 눈이 침침한 것을 치료한다. 주격 50잎을 깨끗이 씻은 것과 석고 3냥을 물 큰 3잔으로 다려 큰 2냥이 될 때까지 졸여 물에 가라앉혀 찌꺼기를 제거한다. 맵쌀 3냥을 잃어놓고 죽을 끓인다. 익으면 사탕 한 개를 넣어 먹는다. 조리법 주격 50잎을 깨끗이 씻은 것과 석고 3냥을 물 4 큰 잔으로 다린다. 2. 두 큰 잔이 될 때까지 졸여 물에 가라앉혀 찌꺼기를 제거한다. 4. 맵쌀 3냥을 잃어놓고 죽을 끓인다. 5. 익으면 사탕 한 양을 넣는다. 4 intellectual critical tsunami 4라 랭에서 만듭니다. 5. 잊어버린다. 5. 잊어버린다. 6rare Linda 5. 잊어버린다. 아멘